안녕하세요 태서에요 자 여러분 이 스케치북이 오는지 아시나요 짜잔 자 제가 이 별을 이렇게 100개를 다 모아서 레고 닌자고 닌자 울트라 콤비 로봇 71765 를 갖게 되었어요 레고 71765 닌자고 닌자 울트라 콤비 로봇이에요 가격은 119,900원 피스수는 1,104피스 미니피규어 7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뜯깃! 자 정말 많은 소에 봉지가 들어있어요 오후 1분 쌓았을 때는 8 봉지가 들어있고 안에는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막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도대체 완성을 했어요 자 여러분 피저부터 살펴보시면 여기 잔은 스테이니까 여기 똥라미가 있거든요 이 똥라미에 대해 자세히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정보만 알려드리면 이 똥라미에 있는 푸른 빛 있죠 이게 떨어지면 잔은 죽는대요 자 그리고 칼은 검을 하나 들고 있고 키턴 하나 들고 있고요 여기 빨간색 칼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칼은 투페이스로 화난 얼굴과 웃는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콜은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 망치가 완전 커요 자 그리고 콜도 이렇게 칼을 뺄 수 있어요 자 제이는 쌍결고는 들고 있는데 제이도 마찬가지로 칼을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자 제이도 투페이스에요 자 여기 온봇은 여기 미사일이 있는데 지난 시즌 15일 오는 미사일이 없는 형태고 이번 시즌 16은 있는 형태에요 자 그리고 미사일을 한 번만 써요 이렇게 미사일을 한 번만 써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보아 디스크럽터는 이렇게 어깨 장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목이 완전 커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시즌 4 때 방영했던 초등녀 무술 대회에서 킬로라는 애가 있거든요 거 개 조목이랑 똑같네요 색깔만 달래고 자 그리고 얘는 코버 메카닉이에요 얘도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코버 메카닉이 타는 걸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여기 미사일이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미사일이 반서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아 디스크럽터를 아니아니 코어 메카닉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렇게 움직여요 대신 무릎 관절은 없어요 자 이제 이 울트라 콤비 로봇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4,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역시 천 비스가 넘어가면 눈이 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오 발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리고 여기 발에 왕계도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리고 여기 콜의 전질머신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는 톤이 달려있어요 톤 대신 여기도 이렇게 팔이 움직여요 이 얼굴이 로봇에 비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어깨 장갑도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분리 해볼게요 분리하는 건 간단해요 먼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떼고 자 방금 제가 엄청난 대연 잠깐 대연 사고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깨 장갑을 이렇게 분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합체해주면 일단 제이의 재트기는 완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콜에 드릴머신 한번 해볼텐데 이제 여기는 핀 있죠 이 핀을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떼주고 하나 더 이렇게 떼주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콜에 드릴머신을 하다가 실제로 땅 파는 소리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핀은 다시 여기에 꼽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네 탱크랑 한번 분리를 해볼텐데 일단 자네 탱크는 가장 복잡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열리고요 탱크인 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탱크에 대포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카이의 이 파이 로봇을 한번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다 움직이고 이렇게 칼도 있어요 안에 조정석은 이렇게 꽤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고관절이 엄청 잘 움직여요 그리고 뒤에서 거의 완벽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무릎을 살짝 여기에 힘을 주면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얘도 생각은 한 것 같고 일단 제트기는 얼굴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얼굴이 따로 있는데 얼굴은 여기 있는 브릭을 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끼고 자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부스터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콜의 드릴 머신을 보면 합체를 위에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고 다는 탱크도 탱크도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지 않나요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완상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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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tagram 안녕!